이번 주에도 오래오래 기다리셨죠? 지상의 대결도 열기가 굉장히 뜨겁지만 지하의 대결도 굉장히 뜨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주라주라 쉐고 쉐! 공단! 쉐! 아, 됐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바로 주라주라 노래방이 되겠습니다. 점수로 갑니다. 우연히 박구현, 진혜성 씨가 노래방 선곡도 똑같이 보약 같은 친구를 고려해 주셨다고. 진짜. 그럼 같이 띠를 들어. 같이 가세요. 모약 같은 친구야. 아침에 모습이 뜨면 제가 먼저 생각나는 해석하는 소원의 친구야. 피한 방을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손. 아, 잘한다. 아, 잘한다. 같이 가세요. 모약 같은 친구야. 아, 잘한다.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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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약 감사합니다. 하나하네요.